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. 어제 제43회 시험 대비로 해서 영어 교정문제를 먼저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풀어보셨습니까? 어떻게 어느정도 합격할 정도의 수준의 시험이 나왔는지 좀 약간 상세한 생소한 느낌의 문제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한번 쭉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1번 문제 열어주십시오. 1번 문제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The word 그 다음에 따옴표 속에 demonstrate 그 다음에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comes from the latin 하고서 이번에는 굵은 글자체로 되어 있죠. 여기서도 demonstrate 마침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언뜻 어디가 손이 갑니까? 어디가 손이 가죠? 맨 끝에 단어가 좀 이상하다 느껴지죠. demonstrate에서 st 약자는 썼고 ar 약자는 안 썼구나. 그래서 아하 요 ar 약자를 약자로 쓰는 게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답을 열어주십시오. 네 그게 아닙니다. 오히려 st 약자까지 풀어줘야 됩니다. demonstrate. 자 이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자 여기서 어떤 말이죠? demonstrate라는 그 단어는 어디서 왔다 그랬죠? 라틴어 demonstrate에서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자 여기서 굵은 글자체로 demonstrate에서 왔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.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외국어 이렇게 외국어를 영어 내에서 표기할 때는 1급 점자로면 표기합니다. 1급 점자 즉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요렇게 demonstrate 할 때 이 st 약자까지도 풀어서 st 풀고 이 ar은 이미 풀려져 있죠. 예 그렇게 해서 외국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풀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외래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어 외래어 따로 외래어는 완전히 우리나라 말 화가 된 것이 외래어죠. 그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영어에서도 외국어냐 외래어냐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흔히 그냥 쓰는 외래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영어 약자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. 하지만은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이런 현재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레몬스트라레가 라틴어에서 읽고 온 거다라고 이렇게 외국어임을 확실히 나타내는 그런 표현일 때는 그때는 1급 점자로 표기를 해 줘야 한다. 자 여러분도 1급 점자로 해 줘야 될 경우 많죠. 여기서도 외국어 1급 점자로 해 줘야 되고요. 또 숫자 모드가 나왔을 때 그때도 1급 점자로 해 주죠. 또 뭐가 있죠? 변음부호가 붙었을 때 그럴 때도 1급 점자 기호를 해 줘야 되는데 1급 점자 기호를 해 줘야 될 때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갑니다. 자 이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? no longer consent content죠. 여기서 tent는 굵은 글자체로 되어 있네요. 그 다음에 to pay flying flying 할 때 여기서도 ing가 굵은 글자체로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. visit shimpyo it was the whole forenoon that he dedicated to his solitary friend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떤 게 걸리나요? 자 no longer 문제가 없죠. content 자 컨텐트 할 때 자 여기서는 con을 풀어놨죠. 약자를 안 쓰고 풀어져 있는데 이거 옳게 돼 있나요? 그 다음에 flying 할 때 ing가 굵은 글자체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in 약자만 되어 있죠. 그렇게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forenoon 할 때 fore의 e와 noon 할 때 n 이게 약자로 안 되어 있고 그냥 fore는 e의 n 약자 안 되어 있죠. 이게 또 어떤가요? 이처럼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의심할 때인데 여기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고쳐야 될까 답을 열어주시죠. 네 바로 답은 flying 할 때 이 ing 약자 자 여러분 이 ing 약자는요 일단 여기서는 ing 약자 3, 4, 6을 써줘야 됩니다. 이 ing 약자가 나왔을 때 앞에 in 약자만 쓸 때는 어떤 케이스죠? 이게 단어의 첫머리에 나올 때 그렇죠? 단어의 첫머리에 나올 때 이 in 약자만 쓰고 그 다음에 또 언제죠? 그 앞에가 하이픈이나 대시가 나왔을 때 하이픈이나 대시가 나왔을 때도 이 in 약자만 쓰죠. 그 외에는 전부 다 3, 4, 6 이 약자를 쓰죠. 근데 또 이게 복합어에 걸쳐 있을 때는 또 그 복합어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상황을 봐야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서 의심스러웠던 컨텐츠 할 때 컨텐츠 할 때 자 이 비컨디스는요 그 다음에가 알파벳이 아닌 다른 기호가 나올 때는 이처럼 풀어적어줘야 됩니다. 따라서 여기서는 con 예 이렇게 풀어적어줘는 게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for noon 자 for noon 할 때는 이 for 할 때 e 그 다음에 noon 할 때 n 요거는 in 약자를 쓰지 않습니다. 요건 하나의 복합어로 볼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지에 이제 방해가 된다든지 발음의 왜곡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en 약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번 넘겨주시죠. 자 3번에 딱 보면 이게 첫 번째 이게 뭐죠 아하 이게 그리스어죠 그죠 예 그리스에서 베타죠 대문자 베타입니다. 그죠 대문자 베타 그 다음에 소괄 속에 캐피털 베타 그 다음에 소괄호 타코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위점자표 자 2가 되어있죠 그 다음에 2제곱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7a.m. 점 그런게 있구요 그 다음에 컴.브레인 아 컴.brl 요렇게 되어있죠 컴.brl 자 요렇게 여러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중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내라 먼저 답을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는요 컴.brl 예 컴.brl이 잘못되어있죠 왜 자 여기서는 컴.brl brl 앞에 5,6점을 찍어놨는데 자 여기서는 5,6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 여기서는요 컴.brl 하면 어떤 뭐 저기 뭐죠 뭐 파일면익이나 아니면 url 웹주소 요런 것들은요 비독립 상태죠 비독립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브레일 약자를 쓸 수가 없죠 브레일을 쓰려면 일일이 다 풀어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brl 앞에 굳이 5,6점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놈은 brl이지 브레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컴.brl 요거는 어차피 이 구조 자체가 비독립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5,6점 brl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5,6점을 지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들 한번 보죠 자 이게 소가 속에 캐피털 베타 그렇죠 이 캐피털이라는 말은 대문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문자 베타는 이렇게 6점에 4,6점에 1,2점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베타 할 때는 b 약자 쓰죠 b만이 단독음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제곱미터라 되어있죠 2제곱미터 자 여기서 위참자 앞에 7점자 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 문제인데 자 여기는 그 m 앞에가 숫자 2죠 자 수표는 1급 모드로 1급 모드에서는 굳이 위참자 아래참자표 앞에 1급 점자 기호표를 할 필요 없죠 그 위참자 아래참자표 앞에 1급 점자를 해야 될 경우에는 2급 모드일 때 해당되는 여기는 1급 모드예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7am 자 7a.m점 요렇게 되어있는데 자 여기서 소문자 a는 그냥 써버리면 이게 숫자 1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그 앞에 5,6점을 찍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5,6점은 뭐 1급 점자 그 의미가 아니라 a 이것이 1이 아니라 a다 이건 오독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5,6점이죠 그렇죠 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4번 확인합니다 자 4번 문제는 자 이나프 대시 비인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점자 c 일곱 점자 c 캔트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 일곱 점자 n 하이픈 1 슬래시 3 이렇게 3개의 묶음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걸 여러분 찾아내셨나요 답을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는 맨 끝에 아니 맨 앞에 있는 이 이나프 대시 비인 자 요놈이 잘못이 되어있습니다 자 요놈을 자 여러분 답을 잘 보세요 자 우선 그 이나프와 비인 그 사이에 대시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는 잘 보세요 지금 이나프도 하위죠 비인 전부 다 하위입니다 자 모두가 하위일 때는 어떻게 하죠 맨 끝에 것만 살려주면 되죠 맨 끝에 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나프 요건 이나프 하위 단어 약자를 그대로 써주셔야죠 대시 자 이나프는요 하위 문장 부호와도 접하여 쓸 수 있을 때는 온대죠 상위의 점이 있을 때 자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하위일 때는 끝에 거를 풀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비인에서 여기 가장 뒤에 있는 게 인이죠 인 이 아이엔만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비도 이 하위 문장 부호와 접하여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비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못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비인 하나의 묶음 약자로 있는 비죠 이때는 비약자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니까 비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대시와 접하여 쓸 수 없습니다 풀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비가 독립이 아니라 비가 하나의 묶음 약자로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비약자 그대로 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 만 풀어서 적어주는 것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c 켄트 자 요거는 이제 c와 c에 각각 일곱 점자 기호표를 해줬기 때문에 끝에를 켄트 약자를 썼죠 만약에 여기 일곱 점자 단어표를 쓰게 되면 끝에 있는 이 켄트를 다 풀어 써줘야 돼요 그럼 풀어 써주게 되면은 또 칸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이프는 독립이기 때문에 이 n 앞에 이거 일곱 점자 기호표를 안하면 이놈이 나트가 되죠 그 다음 1 슬래시 3 이 슬래시는 숫자 모드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3에도 또 수표를 다시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확인합니다 자 요거는 답을 쉽게 찾으시겠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여기서는 위더입니다 위더 자 W-I-T-H-E-R인데 자 여기서는 칸수를 더 줄일 수 있는 약자를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여기서는 위드 온칸 약자가 있죠 여기다 E-R 약자를 붙여줘야죠 네 위더 그 약자를 더 칸수를 줄일 수 있는 약자를 써주면 되고 또 여러분 여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 드라이드 아우트 할 때 요때는 하이픈 독립을 이루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칸 단어 약자인 아우트 약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6번 열어주시죠 자 this is a zentel 그 다음에 evocative 또 meander through a normal childhood 자 여기도 금방 보면 아시겠죠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도요 자 미엔더 봅시다 미엔더 자 여기서 미엔더 EA 약자를 쓸 게 아니라 AND 좀 더 칸수를 줄일 수 있는 AND 약자를 써주죠 네 미엔더 그리고 또 인지에 방해될 수도 있고 발음에도 좀 왜곡이 되죠 그죠? 뭐 민더 뭐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? 이거는 미엔더거든요 미엔더 그러니까 발음에도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또 칸수도 지금 이 EA 약자를 쓰면 더 길잖아요 그 A&D 약자를 써서 미엔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맨 끝에 단어 네 차일드 후드 자 여러분 이 차일드 뭐 스틸 뭐 또 뭐 위치 디스 자 이런 것들은 단어의 일부로는 안 되죠 네 단어의 일부로 이 CH 약자 안 되면 그냥 CH만 쓰면 이건 CH 약자 그 묶음 약자가 돼버리지 차일드 약자가 안 됩니다 이 차일드가 되려면 독립적으로 쓸 때가 차일드지 네 이처럼 후드와 같이 쓰게 되면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 비독립 상태이기 때문에 온칸 단어 약자는 안 된다 따라서 CH 약자만 써서 차일드 이렇게 다 풀어 적어주는 게 나아 네 그냥 CH 약자만 쓰고 풀어 적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he might have been a butler 아니죠 예 butler and 그 다음에 degeville 심표 but for the presence of a pair of field 그 다음에 buts into which he had took it the ends of his trousers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단어를 찾으셨나요 좀 수상스러운 수상스러운 단어는 없었는지 여기서 의심스러운 것은 자 여러분 쭉 보면 아 여기서 어 버틀러 다음에 2엔 약자 수인데 2엔 약자 써야 되나 1차는 2엔 풀어 써 줘야 되나요 그 다음에 대접 이럴 때 sh 약자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지 풀어줘야 되는지 다음에 프리젠스 할 때 이엔씨가 에 밑줄이 쳐져 있죠 밑줄을 쳐져 있는데 이엔씨 약자 안되고 이엔 약자면 되어있는데 이렇게 써 주는 것이 맞는지 틀린 건지 나름대로 답을 확인하셨죠 답을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는 대접 이릅니다 대접 여기서는 에 sh 약자를 쓰면 안됩니다 자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요 대접 이릉 그래가지고 에 여기서는 d e 여기서 이 sh 약자를 쓰려면 sh 발음이 쉬 발음이 나야 됩니다 이거는 에 쉬 발음이 안나고 대접 이릉 이죠 대접 이릉 네 대접 이릉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이 sh 약자는 쓰지 않는다 그렇죠 예 여러분 th sh 뭐 ch 뭐 요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자체 발음이 날 때 그 약자를 써 줘야 되요 그 발음이 안날 때는 어 여기서 처럼 어 쓸 수가 없죠 그 자 요놈은 여러분들이 발음을 알아야지 이거는 대접 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sh 약자를 쓸 수가 없다 라는거 아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앞에서 예 버틀러담 이엔 여기서 이엔 약자 쓰면 안되죠 이걸 써버리면 인 앞으로 바뀌어 버리죠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젠스 할 때 자 여기는 이엔식 약자를 왜 못 써 주죠 예 바로 앞에가 밑줄체 단어표가 있죠 자 어미 약자는 반드시 앞에가 알파벳 철자가 있을 때 어미 약자를 써 주지 알파벳 철자가 아닐 때는 절대로 어미 약자를 써 줄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8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I wouldn't have missed 그 다음에 thought 심표 그 다음에 drink the honors in her 그 다음에 굵은 글자체로 웨딩 하이픈 굵은 글자체로 가운 양쪽에 다 굵은 글자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이 그 다음에 뭐죠 예 이게 베니슨 베니슨 할 때 요거는 이엔 약자가 돼 있죠 베니슨 on her bright face 느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게 의심스러운가요 자 여기서 우선은 아 자 여기 웨딩 웨딩 가운 할 때 양쪽에 다 어 굵은 글자체가 다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쓰는게 맞나요 그 다음에 베니슨 할 때 예 비 약자가 안되어 있고 이엔 약자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는게 맞나요 답을 열어 주시죠 예 바로 여기서는 예 웨딩 가운 할 때 자 이거 굵은 글자체 단어표는 요 어 이거는 빈칸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글자체 단어표는 빈칸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살기 때문에 하이픈 다음에 또 이거 글자체 표를 해 줄 필요가 없죠 계속 그 효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운 앞에 있는 글자체 단어표는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9번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예 이 삼사점 스틸 약자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앤스 처치 이즈 언 예 그 다음에 웨스트 스트릿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멍하죠 처음에는 뭐가 잘못됐죠 답을 열어 주십시오 예 자 여기서 잘 보면 그 앤 앞에 이거 st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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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요 이 저 스틸이 아니라 이놈이 st 로 여러분들이 풀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앤 이라는 거는 어떤 성인의 어떤 교회 이 앤 그 성 아마 이게 누구죠 어 성 앤 성 앤이 안 뭐 안 납니까 예 아마 성 안나 일 거에요 네 그래서 이거 성인을 나타낼 때는 st 이거 묶음 약자 안 쓰죠 묶음 약자를 써버리면 이놈은 스틸이 되죠 뭐 스틸 앤스 이름 들으면 안됩니다 세인트 앤이죠 예 세인트 그래서 요거는 어 이 st를 어 그냥 풀어서 써줘야 세인트 이 st를 풀게 되면 두가지 의미가 되요 하나는 세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스트리트 예 스트리트를 st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따라서 이게 스트리트가 될 수도 있고 세인트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성 아 안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st 풀어서 써 주셔야지 답이 된다 자 마지막 10번 확인합시다 자 that led to a detection of a second device monday evening in a sub-basement mail room 자 이제 맨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지 그리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죠 답을 열어 주시죠 네 자 요거는 서브 베이스먼트 서브 베이스먼트 할 때 서브의 b 그 다음에 베이스먼트의 b 이거 bb 가 있다고 해서 bb 약자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풀어져 풀어 적어 주어야 한다 자 이것도 이것도 어떤 그 좀 복합어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약자를 써버리면은 어떤 그 베이스먼트의 모양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지의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복합어처럼 용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bb 이거를 bb 약자 쓰면 안 되고 이처럼 풀어 적어 주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를 쭉 풀어 봤는데 여러분들 성적이 어느정도 나오셨나요 자 그럼 2차 문제는 또 내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